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PC방, 만화방 뭐야?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PC방 이성을 볼 때 특별히 신중히 보는 신체 부위가 있다 그렇다? 안다 신체 부위? 있지 그곳이 어딘지 밝힐 수 없다 어 뭐 없을 거 없지? 가슴? 아 족됐다 뭔가 이거 가슴은 좀 아닌 것 같은데? 아닌가? 이것도 한남 총소리 듣는 거 아니야? 매시브 세럼 세럼? 평생 침대 없이 살기? 평생 쇼파 없이 살기? 침대가 있는데 쇼파가 없다 침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4박 5일 함께 여행을 갈 멤버를 고른다면 재수없는데 재밌는 놈, 재미없는데 착한 놈 어우 재수없는데 재밌는 놈 소개팅에 나가서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음을 어필한 적이? 있다, 없다 아니 내가 어필한 적은 없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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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른다면 탈루알토 덕화연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어우 꼬인 대네 어우 씨발 말이 안 나오네? 어우 이게 진지하지? 아 랜덤 씨발 거 하나의 앨범만 남길 수 있다면? 니나, 살아 숨 쉬어 으악 흠 음 니나 살아 숨 쉬어 네 넘기겠습니다 쇼미더머니에 안 나가는 이유 중 더 가까운 것은? 자신이 없어서, 쇼미더머니가 싫어서 존나 자신이 없어서 되겠어, 시발 이거 실화냐? 입에 달고 살기 막 이러고 입에 달고 살기 둘 다 입에 담기 싫었네 시, 실화냐? 뉴홀의 비트는 지금도 한국 탑 5위 아니다 그렇다, 아니다 하하하하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? 조용을 저기 두고 하라고 하면 어떡해 답 5위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몰라, 시,와 화이팅 빨리 가야겠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